정말 주황이 니가 빠질만한 여잔지 설명하라고 납득을 시켜봐. 이런 얘기 엄취 없지만 그 여자하고 상관없이 제 감정 문제거든요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겪는 것보다 지금이 오히려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꽤나 생각해 주는구나. 그래서 헤어질 맘 확고한 거야? 네. 그럼 약혼이라도 말지 진작이 결정하고. 죄송하고 할 말 없습니다. 그래. 우리 애형이랑 파혼하고 그쪽이랑 결혼할 거고. 네. 네. 나, 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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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